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애플도 올랐고 테슬라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증시 전반으로는 좀 투자심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 fmc 미국시간 수요일이죠. fmc에서 뭐가 됐든 일단 금리를 인상 중단할 것 같다. 나중에 스킵으로 계속 올릴 수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멈출 것 같다. 그런 내용 하나 그리고 내일 나올 cpi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근원 cpi는 당연히 절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문제가 있는데 헤드라인 수칙 중심으로 좀 어쨌든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이건 기대감으로 표현 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이 좀 증시를 오르게 했다. 그런 내용. 애플이 어쨌든 뭐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비전프로 나온 지 뭐 일주일 만에 기록한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비전프로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같이 마무린 거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3분 월스트리트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치, 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리고 테슬라는 12일 연속 상승했다. 그런 내용 하나 있고요. 레이 달리오. 월거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죠. 레이 달리오가 지금 채권보다 주식이다. 이거는 뭐 매일매일 트레이딩하는 과정을 이제 달리오가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큰 그림에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은 채권보다 주식이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레이 달리오고요. 이따가 애플로 사진을 좀 바꿀까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오늘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다우 지수가 한 0.56% 올랐고요. S&P 0.9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한 1.53% 올랐네요. 그 와중에 빅스도 좀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나스닥 1.5% 많이 올랐고 S&P, 다우 3대 지수 모두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맵으로 보시면 애플이 한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2.5% 테슬라도 한 2.2% 올랐죠. 보이시죠? 구글도 한 1.1% 메타도 2.3% 정도 올랐네요. 엔비디아도 1.8%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괜찮았다. 보시면 이제 애플이 좀 재밌어요. 비전 프로 나온 지 한 일주일 뒤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런 내용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 상승 움직임과 별도로 이건 이제 월세 배치에 나온 건데 이게 젊은 시절의 캐시우드라고 합니다.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지만 얼굴이 남아있죠? 뭐 이렇게 써있습니다. 젊고 야심찬 캐시우드가 나중에 수천 명을 뱅크럽으로 몰고 간다. 캐시우드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뭐 좀 손해받다 뭐 그런 내용일 텐데 여기서 다시 또 좀 오르고 있으니까 뭐 상황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FOMC 그리고 CPI였다. 뭐 JP Morgan, 제프리에프 스타인 머커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FOMC, CPI 보면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경기가 어떠냐 인플레가 어떠냐 그럼 그 결과 금리는 얼마 올려야 되고 침체에 계속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내용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써머스 써머스 전 장관이 얘기한 것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써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매우 매우 뜨겁다. 매우 매우 강하다. Very very hot. Very를 두 번 썼죠. 그렇다니는 그 얘기는 여전히 매우 매우 강하다. 여전히 강해. 이런 얘기겠죠.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일 거고 당장은 침체는 없다는 얘기. 인플레이션 강하다. 노동시장도 강할 수밖에 없다. 소비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 즉슨 결국 이 꼴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긴축을 더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렇게 한 결과 그렇게 계속 올리고 긴축을 하다 보면 침체도 올 수도 있다. 소프트 랜딩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지금처럼 경제가 강하면 침체가 당장 오지 않고 계속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 경제가 너무 강하다는 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부분 하지만 이제 서머스가 지금 미국 경제를 이렇게 진단했다는 거 매우매우 뜨겁다.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매우를 써서 그렇긴 하지만 서머스가 지금 미국 경제를 매우매우 강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 당장은 침체가 안 올 거라는 점 이거는 이제 경기 판단하는 데 여러분들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앞으로 뽑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경제가 강하다 보면 긴축이 좀 더 필요하겠죠. 오늘 이제 로저 퍼거슨 전현준 부의장인데 오늘 CMBC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에 스킵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금리를 두 번도 올릴 것 같다.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게 금리를 한 번도 올리는 거죠. 6월에 스킵하고 7월에 한 번 더 올리는 거 잘하면 연내 금리 인여도 기대하고 있는 건데 퍼거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 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 얘기는 0.5%포인트 추가 그러면 지금이 5.00에서 5.25니까 두 번 더 올리면 5.50에서 5.75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이슨 퍼먼 교수 멘트 가지고 제가 제목에도 이렇게 뽑았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6월 FMC의 관건은 점도표에서 최종 금리를 0.25 올리느냐 0.5 올리느냐 이런 싸움이다. 이게 이제 제이슨 퍼먼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로저 퍼거슨 얘기로는 자기는 0.5를 더 올릴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점도표와 실제 금리 인상은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점도표는 계획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면 미안한데 계획이 좀 바뀌었어. 이렇게 해서 좀 바꿀 수 있는 룸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 점도표를 볼 때 0.25냐 0.5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요. 0.5냐 0.25냐를 보시면서 어쨌든 로저 퍼거슨은 자기는 0.5를 더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 얘기는 금리를 두 번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연준 전직 직원들 중심으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C&P 패드어처 보시면 6월에 동결은 미국 시간을 내일 모래죠. 동결은 79.7% 7월 한번 보실게요. 7월에 0.25 인상은 대략 60%에 좀 가까워졌네요. 60% 가까워졌는데 0.5 인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둘을 더하면 70% 넘습니다. 9월에 어쨌든 5.25에서 5.50 그 정도 9월에도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C&P 패드워치는 숫자가 계속 바뀌니까 큰 틀에서 흐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5.25 즉 금리를 한 번 올리느냐 두 번 올리느냐 그 싸움은 어쨌든 이제 데이터에서 갈린다. 이거는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연준도 데이터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그 방법은 좀 없고 어쨌든 인플레이션 고용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빗 솔로몬 이제 골드만사 최고 경영자는 오늘도 C&P 씨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끈적끈적할 수 있어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게 합리적인 예상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환경이 점점 나빠질 거다. 당연히 금리가 더 많이 오르고 긴축을 더 많이 하면 이제 생기면서 경기가 더 둔화할 것이고 잘못하면 침체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CPI, PPI 이번 주가 중요한 자료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CPI 이제 내일 미국 시간 내일 CPI 그 다음에 FOMC 있는 날 PPI 나오고요. 그것도 이제 연이어서 소매 판매 실업소당 청구 건수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위클리 3분 얼스트리트에서 조금 전해드리긴 했는데 CPI는 뭐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블루머그 시켓집 보시면 전월 0.2, 전년 4.1% 전년 수치가 좀 많이 내려간다. 뭐 그런 좀 기대들이 좀 있는 거예요. 전년 대비 4.9, 4.1로 내려간다. 많이 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거고 대신 근원은 크게 내려가진 않는다. 다우전선은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헤드라인 수치 즉 농산물과 에너지를 합친 헤드라인 수치는 조금 더 낮은 거로 나옵니다. 여긴 0.1로 나오죠. 블루머그는 0.2인데 여긴 0.1로 나오고 전년 대비로는 4.0까지 내려오는 걸로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거죠. 근원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는 어쨌든 이제 헤드라인 수치 전월 대비 전년 대비가 좀 많이 내려온다는 쪽에 좀 기대를 좀 걸고 있다. PPI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연주인이 원하는 그림이 더 가까운 거 아니냐. 수치가 진짜로 좀 그래요. 어쨌든 뭐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 전년 대비는 1.5%니까 아 1.5%면 연준의 이제 그 인플루션 타겟이 2%니까 네 그런 정도 근원도 한 2.9% 나오니까요. 물론 이제 PPI 갖고 정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숫자만 넣고 보면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제 기대력이 감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충 이제 보면 저희가 좀 접할 수 있는 자료들 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보면 이제 블룸버그 집계치 다우전 집계치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자료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더 많이 있지만 로이트 통신에서도 뭐 집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시면 5월에 0.19 근원은 0.45 근원은 좀 더 높게 나옵니다. CPI도 뭐 전월 헤드라이 수치는 블룸버그보다는 조금 낮고 다우보다는 조금 높다. 그 정도 전년 수치는 조금씩 더 높아요. 4.13 블룸버그가 4.1이고 다우전수가 4.0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다. 대충 비스슨하다. 그 정도 이 정도면 이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들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6월 10일 업데이트 자료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PPI는 좀 오늘 뭐 좋게 좀 평가가 된다. 전망이 된다. 거기에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1년 인플레이션 기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죠. 이게 좀 많이 떨어졌다. 0.3%포인트 보시면 푸른선 푸른선 보시면 올라갔다 좀 오른쪽에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중간적으로 큰 흐름으로 보면 쭉 내려가고 있다. 밑에 푸른선이요. 쭉 내려가고 있다. 뭐 빨간선은 좀 비싸긴 합니다. 어쨌든 푸른선 기준으로 보시면 쭉 내려가고 있다. 근데 소매 판매 제가 이제 위클리산분 원스트리트 주말에 전해드릴 때는 마이너스 0.1로 봤었는데 오늘 다시 제가 조회해보니까 마이너스 0.2로 조금 더 내려갔더라고요. 소매 판매가 조금 더 안 좋을 수는 있겠다. 소매 판매는 이꼴 소비니까 물론 이제 소매 판매에서는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금료 서비스 조금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서비스 대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매 판매가 조금 마이너스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자동차를 빼면 0.1% 좀 낮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거의 정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약간 애매한 거는 계속 이제 이쪽에서 여러 가지 헷갈린 신호가 나오는데 목요일날 나올 생규시설업수당 청구건스는 또 전주보다 또 감소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그러면 소비가 강할 수 있다는 또 얘기니까요. 계속 좀 헛갈리긴 하죠.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전해드릴 내용 중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걸 제가 하나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 월세전에 나온 기사인데 연준한파크에서 이런 얘기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리 이제 동결 내지는 나중에 인하의 요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은행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은행이 흔들리고 있다. 은행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금리 부분에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여기서 금리 더 올리면 은행들이 안 그래도 뱅크론에 한번 흔들렸었는데 더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차주들이 돈을 못 갚을 거 아니에요. 연체 더 커지고 그리고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예금금지는 더 올려야 되고 대출금리를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그 작은 부분에서 더 수익성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예전에 어 금리 낮을 때 보유하고 있던 채권 채권이 가격 하락 이게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실컨밸리 은행이 결국적으로 무너지게 된 거는 아 그 자산 자산 그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서 이긴 한데 어쨌든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그게 도화선이 됐잖아요. 그 실컨밸리 은행 사건을 보시면 아 금리가 올라가면 지혜원은 좀 더 안 절 수 있겠구나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월과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연준 안팎에서도요. 근데 그 물가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물가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뭐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주거나 낮춘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된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결국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채권금리 더 받으려고 한다는 거다. 채권금리 올라가면 영원히 다시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경쟁하는 기본 요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물가가 지금 어쨌든 은행들만 걱정된다고 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5.0에서 5.2에서 계속 계속 동결한다고 쳐보시죠. 근데 물가가 계속 안 내려가고 4% 5%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하겠죠. 아니 근데 이거 인플레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채권금리 특히 중장기 금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 왜냐하면 이거 채권 가져와가지고 뭐 이거 인플레도 생각해보면 이거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되면 예금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예금금리 뭐 낮게 받아서야 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다시 또 예금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연방정부에서 부채안도 협상이 끝나고 정말 대규모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금이 몇천억 달러 지금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 뒤에 기사 뒤에 적어놓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좋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국채 장기 국채들이 있는데 굳이 뭐 은행 거 지역은행 거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굳이 뭐 낮은 금리에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둘이 경쟁을 하면 은행들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가 잡히지 않으면 인플레이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기준금리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낮게 유지해준다고 해서 은행에 좋은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를 어쨌든 최대한 안정을 시켜야 된다. 인플레이가 안 잡히면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야 은행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 인플레이가 안 잡히면 금리 내려가와야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래서 어쨌든 은행들한테 좋고 금융안정을 하려면 어쨌든 물가는 잡혀야 된다. 어쨌든 물가는 잡혀야 된다. 그 얘기는 긴축을 해서 물가 잡아야 돼. 그게 은행에도 궁극적으로는 좋아. 단기간에 좋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금리 더 받아야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금 이탈이 있을 수 있다. 인플레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인플레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인 즉슨 뭐겠습니까? 스킵 즉 6월에 잠깐 쉬더라도 나중에 금리 올려야 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 동결 뭐 잠깐은 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인플레가 안 잡히면 의미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렌달파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1990년대 높은 물가 때문에 결국 수백 개의 금융사가 문을 닫았다. 물가를 억제하지 않으면 다시 예금과 대출 문제가 생긴다. 인플레가 높으면 예금 금리 더 줘야 되고 그러면 결국 뭐 수익성을 자꾸 쥐어짜게 되는 거죠. 예금은 자꾸 이탈하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대형은행은 안전하니까 유지가 될 텐데 소형은행은 인플레가 자꾸 높으면 금리 더 올라간다는 금리 올라가면 또 불안해진다는 그 심리 때문에 예금 금리를 많이 못 올려요. 수익성은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금 금리는 많이 올리고 대출 금리는 또 적게 줘야 돼요. 그렇죠. 예금 금리는 높게 대출 금리는 낮게 줘야 지역은행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성이 점점 조그라들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한두 개 큰 것만 터지면 바로 그 지역은행이 문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연주남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이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연주남팍에서 결국은 은행이나 금융원장을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 물가가 안 잡아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의 보상심리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자꾸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은행이 안 좋은 거다.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잡아야 은행이 좋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 얘기는 결국 스킵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압력을 받는데 의심의 지가 없다. 골드만삭스 CEO 뭐 고통이 있을 것이다. 레디 서머스 브라이언 모니아는 뭐 인플레이션이 높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FDIC가 추진하는 추가 은행 매각이 있으면 뭐 그때는 참여할 거다. 이 얘기는 제가 한 번에 JP모건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차례 누구겠습니까? 벤코버 아메리카 가겠죠. FDIC나 재무부에서 엄청 속칭 쫑크를 먹었을 겁니다. 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제대로 안 할 거야? 너 자꾸 이럴 거야? 이렇게 갈금을 좀 다 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달리오는 제가 제목을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미국이 점점 부채에게 빠져들고 있다. 에이달리오가 보는 시각은 정말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왜 그 미국 몇십 년 몇백 년간의 뭐 백년 몇백 년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수십 년간의 그런 사이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루 이틀에 뭐 증시 오르고 내리고 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흐름을 보고 아 큰 흐름을 봤을 때 미국이 정말 부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부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계속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다. 부채는 점점 커지고 이런 부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증시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CPI가 잘 나오면 단계적으로 좋을 수 있다. JP모건이 뭐 가끔 뭐 이제 자주 나오는 가끔 자주 나오는데 CPI 뭐 수치때마다 뭐 증시 어느정도 오를지 나오는데 잘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맞는 건 아닌데 그냥 그나마 참고삼아 보시면 4.0에서 4.2가 나오면 이제 확률이 잘 높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S&P가 내일 0.75에서 1.2에 오를 수 있다. 1% 안팎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뭐 최근에는 옵션 옵션 거래는 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꼭 맞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어쨌든 골드만삭스랑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모건스탄니가 계속 등시값고는 엇갈립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이제 S&P 연말 전망체를 4,500으로 상상조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건스탄니는 계속 강사장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노이치뱅크에서 이런 얘기했다는 거 사이드라인에 나와있던 투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강사장 진입했기 때문에 강사장 진입하면 한동안 쭉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여름까지 이렇게 가면 4,900에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 부분 근데 이제 모건스탄니는 계속 이제 강사장 아니다 어닝 못 받쳐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UBS도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리고 했었지만 지역은행 부분이 계속 강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제니젤런이 추가 합병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뭐 나오면 자기가 인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지역은행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지역은행이 안 좋은 게 백원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또 중요하죠. 그게 침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시티가 US뱅크가 이제 하반기 가이던스를 못 맞출 것 같다 그런 얘기했다는 거 US뱅크는 그래도 꽤 큰 지역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봐야 되겠다. 사실 오늘까지는 전초전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거의 핫위크인데 이번 주는 전초전 내일 이제 CPI부터 본게임입니다. 내일 CPI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이제 아침부터 미국 시간 내일 아침이죠. 한국 시간은 오늘 저녁이 될 텐데 아침부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속보부터 시작해서 잘 전해드릴 내용 잘 전해드릴 테니까 꼭 저희 유튜브 방송 그리고 온라인 기사 잘 좀 사랑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미국 상업은행들 예금 수준인데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해서 뭐 좋아지고는 있으나 기간은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으로 보면 좀 나아지고 있는 거지 뭐 작년부터 보면 올 초부터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기간은 어떻게 보느냐 좀 다르다. 그런 점 같이 한번 보시면서 내일 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